안녕하세요 DC입니다 정규생분이 예를 들어서 임의로 하셨다는데 파단선으로 해서 어떻게 들고 오나요 가로가 엄청 긴것들 있죠 축같은거 그게 너무 길고 이러면 보통 너무 기니까 파단선을 하죠 이렇게 건축에서는 이제 어디만 있으냐면 건축은 이제 계단 쪽에서 파단선 쓰고 기계 쪽에서는 긴 물체를 해서 파단선을 쓰는데 이걸 이제 3d 에서 어떻게 표시하나요 너무 길면 어떻게 돼서 대충 그냥 대충 그려가지고 3d 문제죠 3d는 어떻게 3d 솔직히 대충해서 대충 하면 되는데 인벤드에서 바로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인벤드에서 긁고 온 거라니깐 뭐 인벤드에서 바로 하는 방법은 배치창을 가야겠죠 이건 뭐 지울게요 음 뭐 예를 들어서 하려면 음 축이 제일 낫겠네요 몰래 그 축이란거 아이고야 자 우선은 배치를 하시고요 배치를 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이건 끊기 있죠 끊기 누르세요 여기서 이제 파단선은 뭐 원하시는거 뭐 두개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죠 이건 간격이에요 간격 뭐 얼마를 띄울 거냐 그건데 뭐 심평에 찍었을 때 10mm 떨어지겠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끊을 수 있는지 참을 수가 있는데 그건 찍으세요 찍으면 잘리죠 음 여기서 뭐 이렇게 간격은 이렇게 드립을 하셔가지고 더 짧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파단선이 됐다 그럼 이 정도 이정도 뭐 위치를 맞춰주시고 여기서 바로 보시면 돼요 투영으로 이렇게 파단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래가지고 캐드로 들고 가도 이거 캐드에서 그대로 열려요 됐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물어보신거죠 이거 물어보신거 아닌가 잠시만요 3d 에서 파단선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맞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이 잘린게 보이시겠죠 아시겠죠 자 우주가 내려오면 저희 카페 해주셔가 유튜브 영상에서 보셔야죠 많은 구독들이랑 카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으 nice 으 으 으 으 으 으 with